전자상거를 통한 수출이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발맞추는 정부의 지원, 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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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